한글자막 by 한효정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믿네 상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안정히 다 자신의 길을 만들었다는지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믿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는 이게 정말 나의 길이 있는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이 이어질까 무엇이 될 게 기쁨을 추는지 돈인지 망했지 알면 내 사랑 가는 사람인지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낼 수 없네 자신에게 날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외통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낼 수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는가 이게 정말 나의 길이 있는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이 이루어진가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는가 나는 왜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이 이루어진 자 그건 누구의 위험군인걸 그끝을 이루면 나는 왜 이길에 서 있는 꿈이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어디로 가는 걸까 나의 모습을 위해 살아야 살아야 할 마음 하나 뭔가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이 너의 길 끝에서 내 꿈을 이왔실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해 꿈일까 내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꿈을 이루면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감사합니다.